어? 됐다. 먹어, 먹어. 다이어트고 먹어, 빨리 먹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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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할래요? 뭘까? 다 하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자. 다 하자, 다 하자. 다 하자, 다 하자. 돈 내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돈이면 다 돼. 가자, 가자. 아니, 뭘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의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되게 좋네. 맞아, 맞아. 싸울 상대도. 저 사람들 저렇게 하네. 이게 뭐야? 뭐야? 뭐야, 노래인데? 노래하나? 춤? 노래하나? 춤? 노래하나? 안녕하세요. 이제 기계는 공용이라서 위생상 이제. 아, 이거 할까? 먼저, 먼저 하실 거예요. 누나 얼굴 진짜 작다. 누나 연예인 같아요. 그치? 그 얘기 많이 들어. 더 조금 해, 그거 끼니까. 그래? 나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재밌겠다. 뭘 아무것도 안 해도 소리 좀.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응. 오빠가 안 보여요. 저기 오빠 아니에요. 한참 동생이에요. 다 오빠야, 잘생기면. 나 이뻐. 우와! 어머, 어머, 뭐야? 누구야? 누구야? 동이? 토실토실한데? 걸렸네. 파란색을 잡아주시고요. 파란색이 빨간데? 오른쪽에는 주황색을 잡아주실 거고요. 왼손에 파란색을 잡아주실 거예요. 너무 이상한 느낌. 이제 공이 세 가지 색깔이 와요. 누르는 버튼은 없어요. 신세계야, 신세계.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해. 빨간색, 빨간색 막아.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저걸 같이 볼 수 있는 거 같아. 어떻게 보이니까. 야, 이거 뭐야. 정신이 없더라고. 누나, 어떡해, 저거. 더 지켜주고 싶다. 오, 귀여워. 오, 귀여워. 하는 거 보는 게 더 재미있겠다. 저게 더 재미있어. 박자를 좀 맞춰봐. 아니야. 야, 이거 대박이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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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끝났다. 야, 이거 끝나고 나니까 되게 콘서트 한 열두 곡 추고. 진짜로? 내려와서 한 것 같지. 아, 대박이네. 야, 나 어땠어? 어땠어? 추했어. 몰랐구나, 추했어. 우리는 몰랐구나. 많이 추했어, 형아. 썸 단계에서 저러면 바로 헤어지지 않을까?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여진 씨가. 아, 미안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아, 미안해요. 되게 웃겨. 아니, 어떻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신 거야? 막 뭐가 날라오니까. 누나 잘 놀라잖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니, 누... 뭐 그 정도 아니잖아, 이거. 야, 너 해봐. 나 기록에다가... 너 얼마나 멋있게 하나 보자. 우와. 신기하지? 얼마나 잘하나 보자. 나 진짜 잘하지, 이런 거. 진짜? 나 난리 나지, 이런 거. 아, 형님. 파란색이다. 다 저렇게 되는구나. 저거 해봐요. 진짜 재밌어. 아, 하고 싶어. 야, 스트레스 많이 트기했다. 재밌더라고. 야, 그런데 멋있다. 멋있다고, 이게 지금? 우와, 춤추는 것 같아. 원래 이게 리듬에 맞춰서 춤추는 것처럼 움직이는... 아, 원래 그런 거였어요? 아, 저렇게 저렇게. 왜 여진 씨가 할 때 이렇게 했지? 춤을 이렇게 추면 없는데? 확실히 남자들이 게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네. 확실히 남자들이 잘하는구나. 내가 잘하는 거야, 남자가 잘하는 게 아니야. 그래? 당연하지. 오, 나 엄청 잘했어. 잘했어. 야, 운동 많이 되겠다. 아, 확인했어 또. 나 이거 아까 10% 했었잖아. 지금 반 찼어. 대박. 그래, 운동 된 거야. 대박이다. 다음 건 또 뭐예요?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네. 자, 누나 하세요. 도로치를 지으셔서 엘리베이터에 넣으시면 돼요. 엘리베이터에 넣으라고요? 네. 그거 쉽네. 누나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누나. 진짜? 이거 높은 빌딩 같은 데 올라가서 높은 빌딩 떨어지지 않게 이 사이로 걸어, 길 걸어가야 돼. 재미있겠다. 고속 공포증 있으면 못 해야겠다. 장난 아니에요. 재미있겠다. 진짜 무서워요? 트러마 생길 것 같아. 온몸에 땀이 장난 아니게 나. 그러겠지. 대박. 이거 고속 공포증 있으면 못 해? 나 못 해. 아니, 해봐. 근데 게임이니까 해봐. 해보고. 자기가 안 하니까. 우선 올라가 봐. 해봐, 해봐. 누나 진짜 고속 공포증에 번지점프 이런 거 못 해. 진짜로? 근데 스카이다이빙은 해. 뭐야? 그거는 높은 감각이 없잖아. 올라가겠다. 사이로 보여. 도넛이 있네. 저렇게 보는 거랑 이거 쓰고 보는 거랑. 재미있겠다, 재미있겠다. 저래요, 느낌이. 거기 도넛이 있네. 아니, 저거 주워서 빨리 도넛이 저렇게 많은데 뭘. 아, 너무 무서워. 진짜, 무서워? 응. 오, 질자 같아. 어머, 어머, 어머. 이야... 이건 게임이야. 게임이야. 오, 완전 재미있겠다, 이거? 손만 달 수도 있잖아. 이렇게 눌러, 눌러. 아, 이거 바보가 되는구나. 어, 나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 지금. 진짜로? 그 정도야? 지보, 인지 지보 너무 가까이, 가까이 왔는데? 그냥 앉아, 앉아야지. 앉으라고? 어, 가까이, 가까이. 어떻게 앉아. 아니요, 그냥.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그렇지. 팔 받아. 어, 밑에 보면 안 돼, 무섭다. 어, 무서워. 아, 나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 지금. 아, 나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 지금. 눌렀어. 눌러야지, 눌러야지. 눌렀어. 더 가야 되나? 도넛이 떨어진다. 도넛이 떨어진다. 오, 미워졌어. 도넛이 떨어진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도넛이 다 어디 갔어? 도넛이 다 어디 갔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집어, 집어. 집었어? 야, 자꾸 왜 다 버려주나? 집었어, 집었어. 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와, 대박. 와, 저게 저렇구나. 장난 아니야, 저번에 안 해 보면 몰라. 와, 너무. 진짜. 저거는 게임하면 본인 빼고 다 즐거워지는 게임인 것 같은데. 본인 빼고 나머지는 다 재미있어지네. 오, 대박. 나 손에 땀다. 대박, 대박. 야, 누나 손 만져봐. 대박. 땀 봐. 땀 엄청 나. 너무. 무서워. 진짜로? 응. 진짜 무서워요? 몰입이 너무 돼서 제가 주문하면서 이건 게임이다, 밑에 바닥이 있다. 계속 생각했는데도 자꾸 시각적인 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 정말. 나 해볼래, 나 해볼래. 너무 해보고 싶어, 빨리. 나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 나 이거 트러마 생길 것 같아. 진짜로? 그 정도야? 어. 아니, 그냥. 나 손에 땀 봤지? 너무 무서워. 어, 어. 그래, 저렇다니까.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느껴봐. 아, 이걸 어떻게 해. 우와. 느껴봐. 아, 이걸 어떻게 해. 장난 아니지? 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이거 가만히 있게 되지? 아니, 이걸 어떻게 했어? 그치? 되게 무섭다니까. 어? 뭐야? 진짜 무섭다. 엎드릴까? 기억하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해. 대박. 보지 마. 보지 마. 어떡해. 이게 리액션 보는 재미이네. 더 가야 돼, 더.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여기 갔다. 왜 안 집어줘? 버튼. 왜 안 집어줘? 어, 됐다. 먹어. 어, 됐다. 됐다. 먹어, 먹어. 다이어트고 먹어, 빨리 먹어. 왜? 어, 아, 아 sang. 아 Mobile. 떨어진다, 떨어진다. 아 sources Nemoh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cay 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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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진짜 느껴져요. 어떻게 해. 아, 어떡해. 떨어진다.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진짜 떨어지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건 못 봤다. 눈 감았어. 너무 무서워서. 대박. 야, 네 모습 너무 웃겨, 지금. 아, 대박. 사진 하나 지어줄게. 아, 대박. 아까 처음에 했던 것보다 지금께 땀이 훨씬 났네. 안 움직였는데, 저거. 대박, 이거 확인해 볼래, 잠깐만. 아, 또 늘어났어. 와, 내가 오늘 3천 걸음 걸었어, 대박. 3천 걸음. 근데 이게 되게 사신적인 그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 되게 그렇다. 이게 입체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맞아. 와, 떨어질 때 장난 아니야. 그렇지? 어땠어, 떨어질 때? 난 너무 악몽 꿀 것 같아, 만약 떨어졌으면. 아, 근데 재밌어. 진짜? 재밌었어. 나 너무 무서웠어. 근데 사실 이게 이 바닥에 있는 거 알면서도 맞아. 자꾸 몰입을 하다 보니까 맞아, 맞아. 딴 거 또 하러 가자, 빨리. 딴 거 하자, 딴 거. 더 하자, 더. 너무 재밌다. 더 하자, 더. 인간이 알까봐. 3. 4. 5. 5. 6. 8. 6. 10. 10. 한글자막 by 한효정